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합창 프로젝트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현지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노래한 영상을 한데 모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과 태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문화예술인과 크리스천들이 온라인 합창에 도전했습니다. 담쟁이 프로젝트입니다. 담쟁이 프로젝트는 도종환 작사 이유정 작곡의 곡 담쟁이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이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문화예술 교류 사업입니다. 담쟁이 잎 하나가 줄기를 뻗어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벽을 넘는 것처럼 온라인 합창으로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고 굉장히 많이 그런 네트워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넓어지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결되고 참여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습니다. 4개국의 미디어 전문사역자와 문화예술인, 현지 선교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와 태국어, 크메르어, 러시아어 등 모두 4가지 버전으로 번역된 이 콘텐츠는 담쟁이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돼 각국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KWMA 측은 담쟁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에 거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해 미디어 교육과 현지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